에피톤 커스텀 에피톤 커스텀 인데요 에피톤 커스텀 네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아우 몇 대나 있나요? 아 나 이것들을 그런 얘기를 하듯이 몇 대 리미티드를 얘기를 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45만 8천 대입니다 아 45만 8천 대 이거 빨리 사야 되겠는데요? 겁나게 많이 사야 되죠 네 언제 없어질지 몰라 45만 대 서울 한정 45만 8천 대 인천은 좀 작으니까 67만 대 아 언제 빨리 사야 돼 없어질 수 있어 부산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36만 8천 대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리미티드 에디션이니까 뭐 또 가치가 있겠죠 언젠가는 가치가 있겠죠 분명히군 리미티드 에디션인데요 계속 나오더라구요 근데 한정 생산은 한정 생산인 것 같아요 정규 라인에 들어가 있지는 않구요 잠깐 나온건데 보시면 바디 전체를 아예 그냥 두껍게 칠해버린게 아니고 바디의 결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뭐죠 은색 라카치를 그냥 뿌리고 귀찮아서 도장 올린 듯한 그런 그런 느낌 네 뭔가 실버인데 실버가 아니죠 실버인데 회색 오 그 생각했어요 그렇죠 뭔가 옆에서 또 약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살짝 변화하기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타입니다 반짝반짝 실버 여기서 멀리서 보면 실버 맞아요 네 가까이서 보면 흥렴 회색이에요 네 이것도 소리도 들어보니까 요즘에 저희가 우리가 쳤던 기타들 중에 가장 강력한 이런 소리를 내는 기타더라구요 그렇죠 자 항상 저희가 맞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에피폰 커스텀샵 리미티드 맞습니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다 이 차이나의 커스텀샵을 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어딘지 네 꼭 가보고 싶어요 견학 한번 보내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아 뭐 갔다 와야지 뭐 얘기해야 되지 보여주세요 네 사명 회장님 네 보내줘요 맨날 와가지고 야 이거 뭐냐 그것만 물어보지 마시고 너 이거 뒤진거 아니야 뒤질 수 있어 뒤질 수 있어 자 하여튼 오늘은 에피폰 레스폴 커스텀 리미티드 에디션 실버 SDV 실버 색상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스기입니다 네 이거 홈버컬 전환도 된다 많은 기능이 있네요 네 아 이거 달랑하네요 이거 달랑하니까 네 이게 뭐 아밍도 되는 것도 없고 네 요 기능만 해도 다양한 기능이 안되죠 엄청나죠 톤도요 프론트 톤도 나오고 리어 톤도 나오고 크 좋네요 요거 강남 매장에서 좀 팔았어요 네 많이 팔린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뭐 온라인은 자고 일어나면 사실 온라인 애들이 뭐를 하겠어요 자고 일어나서 주문 들어와 있으면 그거 그냥 패킹해서는 하는건데 이것도 온라인 물류팀장이 보면 또 개 난리를 치죠 음 너는 강남 매장에서 뭐를 하냐 아하 내가 다 팔았다 그쵸 네 팔긴 왜 네가 팔어 네 고객이 클릭했지 그렇군요 네 어쨌든 잘 나가고 네 마호가니 베개 네 뭐 전형적으로 마호가니에 이거는 마호가니에요 네 탑이 올마호가니입니다 이거 메이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마호가니에요 그냥 마호가니인데 탑이 없는 네 카부드 그러니까 마호가니 탑이니까 네 안 보여요 사실 탑이 탑이 없구요 그냥 통째로 깎아서 만든거에요 네 탑 없습니다 네 탑없어 탑없는걸로 네 탑없는걸로 오늘 마호가니에요 그러니까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넥으로 그 깁신에서도 그런거 있어요 그냥 아예 마호가니 바디 전체가 아예 마호가니 탑이 올라가 있지 않은 메이플탑이 없네 아니 진짜 무슨 헤비베탈하는 기타 같은데 그런 느낌 네 지금도 충분히 네 정말 센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이런 기타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밴드는 별다 꼽는거 같아요 아 그렇군요 에브리싱글데이 에브리싱글데이 굉장히 떠오르는 헤비메탈의 강자죠 에브리싱글데이 굉장히 센음화를 하는 네 괜찮겠군요 네 피아노 요즘에 아예 가요를 가신다고 이제는 네 괜찮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뭐 저기도 라틴 팝도 할거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 줘야 돼요 그렇죠 마오가닌에게 마오가닌 탑에 네 마오가닌 바디 네 이 싱글과 험버커 전환되는 소리 한번 보여주시잖아요 네 보여주는게 아닌거 들려주세요 네 들려주시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출력 차이가 딱 나네요 그렇군요 네 여러가지 톤도 가능하고 네 출력 조절도 네 이거 소리 드라이브 좀 강한거 원하시는 분들은요 응 추천해 드릴만해요 네 저희가 또 깁슨이 이렇게 또 출력이 세고 강한 소리를 또 내는거에 대해서 약간 네 이게요 그리고 지금 픽업 세팅도 픽업하고 줄하고의 거리가 좀 멀거든요 네 먼데도 야 이거 좀만 픽업 올리면요 네 죽겠는데요 네 슬림럿 형님들 왔다가 샤닥이 막 꼬는거에요 아 그 정도로 강한 소리 이거 디춘 같은거 하면은 네 어우 죽겠어요 그냥 이거 뭐 시드랍 같은거 하면은 네 인플레인즈 뭐 에피폰 써라 인제 디드 네 되겠다 에피폰 쓰시면 될거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강한 소리 네 뭐 사양은 마호올마호가 아닌가 네 지판만 로주해야 돼요 네 이거 험싱전환 되고요 네 근데 어이 멋있는거 같아요 네 이 소리 한번 강한 강한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MIX 이 소리가 expansive 시키고 오직 자 슬라이브 신나잘 칭쇼 에피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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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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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